응 제가 가르쳐 봐라 오른쪽으로 키미나보다 셀프 아 셀프 셀프 키미나를 역시 고맙습니다 키미나를 사랑해요 키미나를 사랑해요 다 말할 게 싫어서 올라옵니다 아 싸움 잘해? 아이고 그냥 머리쓰는 일 해 한국에도 이런 사람 많아 한국에도 이런 사람 많아 몇시 날 저녁이면서? 지금 속직입니다 다섯시 다섯시에 저녁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일곱시에 일곱시에 아침 아침을 먹어요 일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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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는 왜 공부하시나요? 일곱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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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어 보이는 거예요? 네 자기는 아닌보다 얼굴이 젊어보이는 어려보이는 거에 대해서 오시면 안 돼요 직접 자기네들 가서 보고싶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사람들은 예쁘다고 오시다는 생각을 하네요 다시 한번 오시고 또 제가 직장을 즐겨오고 형한테 좋은 문화들을 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사람들에게 하고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혹시나 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사람들한테 하고싶은 말 응 응 내가 가르쳐 바로 어린주언들 김인아하고는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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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김인아 되게 유명한 원내남자 그래서 다들 남편 때문에 꼭 김인아 이렇게 셀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 한국 유학에서 어떤 공부하고 싶으세요? 회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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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드라마나 뭐 그런거 좋아하시나요? 좋아하시는 드라마나 여러가지 가수라던가 그 오리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오리 오리 리뷰 형은 좋아하는구나 정말 그거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옛날에 계속 장성되니까 장기해서 아 그렇구나 단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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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오리 유명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사람한테 하고싶은 말씀해 보세요 혹시 드라마 그래도 그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어우 이병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이병은 꼭 우즈베구 와야겠다 이병은 여기로 우즈베구 왔다가 다 빠질 것 같아요 련사마처럼 아 네 아 아이리스 아이리스 아 최근에 나왔던 그거라고 떼지지 하나씩 없어도 하면 고맙습니다 가드한다고? 싸움 잘해? 그런데 굳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지? 떠오르는 게 그거 밖에 없나? 민희는 그 진란매를 민희가 없어오는 거 자산하라 그 진란매를 택받는 거 주말 없이도 이래요 싸우지 말고 그냥 머리 쓰는 일을 해 한국에서 이런 사람 많아 오히려 그런 쪽에 공부하는 게 좋지 랭귀지 그러니까 랭귀지를 공부하는 거는 세계 공통이니까 법칙이고 질서니까 그거는 언어하고 상관없이 그것만 배워놓고 한국어를 공부하면 IT 업계에서도 일할 수가 있겠지 오히려 그런 게 전망이 좋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네요 그것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아요 대신 한국 사람도 엄청 잘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대학에 나와야지 되는 거지 한마디로 한국이 아니고 더 글로벌적인 그런 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한국이 아니고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한국말 알아요 한국에서 3년 일했어요 그 정도에서요 세연빵하고 글로벌하고 샐러드하고 15,000원 여기 바로 앞에는 고기 굽고 있어요 와 Son for me 예? Son Son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됩니다 9시 traditions 공부 흥미를 해센 해라 해외 웹 영압 성배